신지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군 출근 첫날입니다 네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등원 준비에도 마음이 너무 긴조한데 이렇게 이런 현장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마음마 그래도 시모님이 화내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제발 아침 먹어도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벌레 많죠 별산대에서 키우는 거에요 무기지는 마세요 자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또 정신없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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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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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